오늘은요 시골 할머니께서 할아버지하고 도토리묵을 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토리가루 1컵 소금 1작은스푼 들기름 1스푼 물 6컵 1대6이예요 그러면은 불을 켜고 물 6컵을 넣어요 여기에다가 도토리가루 1컵을 넣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도토리를 주워다가 가루를 내어서 도토리 묵을 김칫국을 끓여서 먹으면 참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가 완성이 되면은 지금 저녁이거든요 내일 아침에는 도토리 묵밥을 먹으려고 해요 어휴 벌써 다 익어갑니다 도토리 묵이 참 쓰기가 쉽습니다 그 비율만 잘 맞추면 되요 1대6으로 이제 끓으면은 불을 좀 약하게 하고 여기에다가 소금 1작은스푼 넣어요 여기에다가 들기름 1스푼을 넣어요 여기에다가 들기름 1스푼을 넣어요 여기 딱 맞네요 여기 딱 맞네요 이제 1분만 더 끓이면 뜸을 들이면 됩니다 약한불로 이제 이렇게 끓여서 담을 때는 네모난 유리그릇이나 스텐그릇에 담아요 그래가지고 한 10시간 이상 놔두면 이제 굳어서 도토리묵밥도 하고 묵사발도 하고 간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내일은 도토리묵밥을 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도토리묵밥을 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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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